자 이번 시간에 이제 기출문제 따라하기 DB 구축 문제 교인명단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 함께 해보도록 하죠 교인명단 테이블을 완성하시어 디자인보기 모드를 열어서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첫번째 교본 필드의 필드 크기는 7로 설정을 하고 자 필드 크기를 7로 설정하고 교본 필드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있죠 98-1234 처럼 6자리의 숫자가 입력이 되며 대시도 테이블에 저장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해라 반드시 6자리 숫자가 입력되도록 해라 입력 마스크에서 설정을 해주면 되고 대시 콜론 콜론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0은 리트럴 문자를 저장하는지 안하는지 여부를 지시를 해주는 것이고 반드시 6자리 숫자가 입력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입력 마스크 문자 중에서 0을 사용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런 필드에는 반드시 값이 입력되도록 하고 반드시라는 것은 필수 속성을 예로 해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빈 문자열이 입력되지 않도록 설정을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아니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구 필드는 반드시 한 글자만 입력이 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 아 유효성 검사 규칙을 지정해 주면 되겠죠 한 글자만 입력되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 우리 다 배웠던 부분이죠 필드 이름을 적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죠 문자열의 길이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문자열의 길이가 1로 교구필드에 들어가는 문자열의 길이가 1이 되도록 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확인 눌러주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필드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필드에 대해서 기본키가 아니면서도 기본키 지금 아니잖아요 기본키는 여기 13표시 중복된 값이 입력되지 않도록 설정을 해라 여기 보면 인덱스가 중복 불가능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중복된 값이 입력되지 않도록 설정을 해라 중복 불가능 하도록 해라 그 다음에 냉담자 필드를 추가하고 필드를 추가할 때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어주면 되구요 참거짓 두 가지 값종의 선택 yes no 데이터 형식으로 지정을 해 줘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얘는 저장을 해 주면 되겠죠 자 이런식으로 저장해 주구요 그 다음에 DB 구축의 두 번째 문제는 교위명단 추가 테이블의 내용을 추가된 명단 테이블에 추가하시오 추가될 소스가 되는 것은 교위명단 추가 테이블이구요 자 그러면 추가될 소스가 될 것을 이렇게 먼저 추가를 해 두고 쿼리가 추가 쿼리니까 여기에서 추가된 명단 부분을 선택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추가된 명단 테이블에 추가하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소스가 될 것을 여기에 둔다 이것만 잘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 주면 되죠 교본 이름 주민등록번호 봉사부서 교구 연락처 특별히 빠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다 집어 넣어 주면 되겠구요 이제 여기 교본에 대해서만 조건을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추가된 명단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은 레코드만 추가해라 어떻게 조건은 교본 필드를 이용을 하라고 했구요 중복 여부를 판단하는 추가 쿼리 제외 시키면 되죠 우리 앞에서 숱하게 했던 포함한단 in 포함하지 않는단 not in 이용해 주면 되겠죠 not in 어떻게 검색해라 교본 필드를 어디로부터 추가된 명단 테이블로부터 이렇게 검색해서 제외 시키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추가된 명단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는 레코드만 추가되도록 처리가 되겠죠 얘를 누르구요 이 쿼리의 이름은 교인 명단 주가 지리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하고 실행시키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눌러서 중복되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얘를 디자인보기로 열어보면 이렇게 중복이 되어 있네요 지우구요 실행시키면 이렇게 오행을 추가한다고 나오니까 추가를 해 주도록 하구요 여기서 실행하시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행을 해 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교인 명단 테이블에 봉사부서 빌드는 관계에 관련된 내용이죠 교인 명단 테이블에 봉사부서 빌드는 이번 봉사부서 빌드는 봉사부서 자 봉사부서라는 테이블이 하나 더 필요하구요 다시 교인 명단 테이블에 봉사부서 빌드는 봉사부서 테이블에 부서번호 빌드를 참조하며 테이블 관의 관계는 1대1이다 여기에 가져다 두고 항상 3조 무결성 아래쪽에 보면 자 교구 테이블과 교인 명단 테이블의 관계는 1대1의 관계가 이미 설정이 되어 있죠 교구 교인 명단 봉사부서 테이블의 관계 1대1의 관계가 된다 두 테이블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도록 봉사 테이블의 적절한 필드의 기본 키를 설정해라 뭐 그건 한번 해보도록 하구요 어쨌거나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도록 설정을 해라 이렇게 해서 만들기를 누르니까 기본 테이블 쪽에 참조 필드에 고유 인덱스가 없다 라고 나오네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지금 참조 당하는 것이 기본 테이블 쪽이니까 테이블 디자인 쪽에 들어가서 봉사부서의 부서번호 이 부분을 기본 키로 만들어주고 테이블을 저장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이죠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봉사부서 관리 폼을 디자인 보기로 열고요 폼 머릿글에 봉사부서 관리라는 제목을 표시하도록 그리고 LBL 제목 컨트롤을 생성하시오 조금 이렇게 해놓고 만들어야 되겠네요 미리 보기 그림이 있나요 미리 보기 그림이 뒤쪽에 있네요 그걸 보고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레이버를 이렇게 해놓고요 봉사부서 관리죠 봉사부서 관리 제목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 컨트롤의 이름은 지금 이름을 LBL 제목으로 하라고 했죠 LBL 제목 컨트롤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글꼴 크기와 글꼴 두께를 설정해 줘라 라고 했네요 글꼴 두께를 굵게 그 다음에 글꼴 크기를 18 이렇게 설정을 해 주도록 합니다 다른 것은 그대로 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시사항은 기본품과 하위품을 레코드 원본 및 관계를 참조해서 우리 앞에서 관계 만들었잖아요 예를 이렇게 이것에 대한 기본 필드 연결을 눌러서 작업을 해 주면 되겠는데요 앞에서 이 부서 번호와 봉사부서 사이에 작업이 되었습니다 기본 필드 쪽은 부서 번호고 하위 필드 쪽은 봉사부서죠 이것은 어디에서 알 수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던 이 관계 작업에서 알 수가 있죠 이 관계 작업은 또 어디에서 알 수가 있어요 하위품의 레코드 원본과 기본품의 레코드 원본을 서로 비교를 해 보면 되겠죠 뭐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관계로 맺어진 두 필드 사이에 기본 필드와 하위필드로 연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대다의 관계로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죠 세 번째 하위품에서 이름과 주민등록 필드를 표시하는 컨트롤과 관련 레이블의 순서를 화면과 같이 바꾼 후 본문 영역의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가로 간격 조정을 모두 각계로 설정을 해라 미리보기 그림을 보니까 지금 이 부분이네요 지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의 순서가 바뀌어 있네요 이걸 좀 찾기가 이렇게 바꾸면 되죠 뭐 별거 아니죠 너무 같나 이렇게 바꿔 주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꿔 주고요 특별한 건 없고요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음 본문 영역의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이렇게 모든 컨트롤을 이렇게 하면 선택이 되죠 선택하고 가로 간격 조정을 모두 같게 처리해라 라고 했네요 그러면 정렬이죠 여기 보면 크기 공간에 보면 가로 간격 같음 이라고 있죠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다른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하이폼 본문의 컨트롤들은 화면에 표시된 왼쪽부터 차례대로 탭이 정지되도록 하이폼에 대해서 탭 순서를 지정해야 되는 거죠 여기 본문에 대해서 교본 txt 교본이겠죠 얘가 제일 먼저 오고 그 다음에 txt 이름 주민번호 봉사부서 교구 다음에 연락처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 다음에 하이폼 바닥글에 txt 교인수 얘죠 전체 인원수가 화면과 같이 표시되도록 화면을 보면 뒤에 명 붙어있는 것 그 부분 빼고는 특별한 부분은 없고요 카운트에 이렇게 해주면 전체 레코드의 개수를 헤아리해주는 형태로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뒤에 0이 붙도록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인원이 없어도 0으로 표시되는 기호를 사용해라 0으로 지시해주면 되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봉사부서관리 이 폼에 있는 cmb 조회 cmb 조회 얘를 선택하고 얘를 콤보 상자로 변환해라 변경 콤보 상자 봉사부서 테이블의 부서번호와 부서명을 표시를 내라 그러면 이건 이제 우리 앞에서 많이 해봤던 부분이죠 행 여기 행의 원본을 지정해줘야 되겠죠 문제에서 봉사부서 테이블에 부서번호와 부서명을 표시하시오 얘를 업데이트 해주면 되겠고요 자 이제 두 열이 있구요 첫 번째 지금 문제에서 부서번호가 저장되도록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부서번호가 첫 번째 바운드 열이기 때문에 바운드 열은 1로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목록 이외의 값이 입력될 수 없도록 해라 목록 값만 허용해라 라는 부분을 예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리 보기 그림이 있는 것처럼 해주고 그 다음에 지지사항에 열 너비는 부서번호가 1.2cm가 되도록 하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지금 그 미리 보기 그림을 보면 그 열 두개가 다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열 개수가 하나가 아니고 이 둘로 지정해주고요 아 그 첫 번째가 이제 부서번호고 두 번째가 부서명인데 문제에서 부서번호가 1.2cm 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해주면 앞에 열에 대해서 앞에 열이 뭐예요 지금 아 바로 부서번호죠 불러온 순서대로 부서번호이기 때문에 이렇게 1.2로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것은 뭐 특별히 살펴볼 부분 없고요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는 이제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하구요 그 다음 교인 명단 입력 폼 본문에 모든 자 교인 명단 입력 폼을 디자인 보기를 열고 아 본문의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건부 서식을 설정해라 교번의 첫 글자 첫 글자 하면 left 함수 그리고 우리가 이용을 해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세 규칙을 만들어 주고요 음 left 함수를 이용해서 구해주면 되죠 left left 응 교번에 첫 글자 이렇게 해주면 되죠 얘가 뭐라구요 어 어 팔 인 경우 는 팔 인 경우에 굵게 기울임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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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닫고 예를 위해서 저장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조회미 출력기능 구현에서 자 부서연항 보고서를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고 어 부서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고 지금 현재는 지금 내림차순 정렬되어 있는데 오름차순 정렬하고 동일한 부서명 내에서는 정렬 추가를 하나 더 하죠 교구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되어 표시되도록 관련 속성을 설정하시오 이렇게 하면 되겠구요 부서명 머리글에 예일 것 같네 dx 부서명 컨트롤에는 부서명 필드 이름이 나타나고 괄호 열고 부서번호 필드 이름이 나타나고 괄호 닫고 이렇게 표시가 되도록 해라 그리고 이것도 전부 다 컨트롤 원본에 관련된 내용들이죠 자 식에서 우리가 필드를 적을 때는 대괄호 그 다음에 연결하는 end 괄호는 전부 다 이제 텍스트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 속에 집어넣어 주고요 부서번호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른것 없구요 세번째는 보고서 본문에 txt 교본과 txt 이름 txt 교본과 txt 이름을 교본과 이름 필드에 바운드 컨트롤 원본이죠 교본과 이름에 바운드 시키시오 바운드 시켰구요 보고서 본문에 txt 주민등록번호 컨트롤에는 주민등록번호 빌드의 값을 다음과 같이 구분해서 표시하도록 임용 마스크를 설정해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시 예를 보니까 대쉬가 들어갔는데 대쉬 그렇게 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시오 라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이건 계속해서 반복되는 부분이니까 앞에 6자리 그 다음에 뒤에 7자리죠 하나 둘 셋 셋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냥 입력 마스크 그 다음에 부서명 머리끌 이렇게 선택해 주고요 이것은 매 페이지마다 반복적으로 표시가 되도록 해라 반복 실행 구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 눌러주면 어 머리끌의 내용이 길어질 때 앞에 이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페이지마다 표시가 되도록 이렇게 설정이 되겠죠 그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얘는 이제 다 했으니까 닫고 예를 저장하구요 봉사 부서 관리 폼에 봉사 부서 관리 폼을 열고요 여기에 보면 CNB 조회 우리 아까 만들었던 이 컨트롤에서 부서 번호를 선택을 하면 클릭 이벤트로 다음과 같은 조회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즈 부서 번호가 CNB 조회에서 선택한 부서와 같은 레코드만을 표시하도록 해라 그럼 부서 번호 필드와 CNB 조회 컨트롤이 같으냐 같지 않으냐를 얘기를 해 주면 되겠고 필터와 필터 속성까지 이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을 모두 다 준 것과 마찬가지죠 이벤트 프로시즈로 작성해 주면 되겠고요 현재 폼의 필터 속성에서 속성이 갇는 이제 바로 적어도 되겠죠 텍스트 형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해 주고요 AND CNB 조회와 같은지 비교해 주고 AND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필터 온 해 주고 이게 트루가 되도록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끝이 났고요 세 번째 봉사 부서 관리 폼에 봉사 부서 보고서 얘죠 CMD 보고서 이거 클릭할 때 다음으로 매크로 작성 매크로 나오면 그냥 만들기에서 다시 매크로 누르고 네 보고서 여는 것이니까 오픈 레포트 선택해 주고요 보고서의 이름은 부서 현황 보고서 겠죠 하나밖에 없네요 부서 현황 보고서 보기는 인쇄 미리 보기로 열어라 자 보고서 부서 번호 필드의 값이 봉사 부서 관리 폼의 CMB 조회 컨트롤의 값과 통일한 레코드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WHERE 조건문에서 우리가 작성을 해 줘야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비교할 때 부서 번호 필드와 같은지를 이제 비교를 해 주면 되겠죠 자 여기 모든 폼들 중에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대로 봉사 부서 관리 폼의 CMB 조회와 같은지 이렇게 비교를 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 매크로의 이름은 보고서 열기 매크로죠 보고서 열기 여기에다 이제 보고서 열기 매크로 지정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를 눌러서 저장해 주고요 네 번째 처리 기능 구현이죠 문제 4 교인명단과 봉사 부서 테이블을 이용해서 어쩌고 저쩌고 쿼리 작성이니까 만들기 위해서 쿼리 디자인 필요한 것이 교인명단과 그 다음에 봉사 부서 테이블 이렇게 해 놓고요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고 자 미리 보기 그림을 항상 참조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 주면 되겠죠 어 교본 있구요 이렇게 왜 두 개씩 들어가나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생년 생년월일이 어디서 나온 거죠 음 자 이거 좀 따져봐야 되겠고 자 문제에서 보니까 데이터 시리얼 그 다음에 left mid 함수를 사용해서 생년월일 조회는 주민등록번호 필드 이용하시오 라고 문제에 나와 있네요 고민할 필요가 없었죠 어쨌든 그럼 이 부분이 여기가 이제 생년월일 뭐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부서명 그 다음에 이렇게 가도록 하구요 부서명 그 다음에 교구가 어디에 있나 교구 그 다음에 연락처 연락처 뭐 요걸로 그냥 하도록 하죠 요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 부분이죠 요거만 처리를 해주면 되는데 자 생년월일이라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데이터 시리얼 함수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시리얼 함수는 연월일 인수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날짜 데이터 형식으로 지정하시면 될 거에요 그 미리 보기 그림이 있는 것처럼 yyyy-cmm-ttg처럼 날짜 데이터 형식으로 반환에서 보여주는 함수이기 때문에 연월일이라는 인수 값만 지정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월일 이렇게 되도록 해주면 되는데 자 주민등록 번호를 보고 우리가 해 줄 수 있죠 left 함수를 이용해서 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월 부분은 mid 함수를 통해서 해 줄 수 있고 일부분도 mid 함수를 통해서 해 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left 함수를 통해서 어떻게 해 줄 것이냐 아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라는 빌드 계속 쓰일 거니까 좀 저장을 해 줄게요 주민등록번호 필드라는 부분에서 왼쪽 두 글자 left니까 왼쪽이 두 글자죠 를 뽑아내면 연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에 세 번째부터 두 글자를 뽑아내면 올이 되는 거죠 주민등록번호를 생각해 봐요 그럼 바로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일부분은 주민등록번호의 다섯 번째부터 두 글자 연 두 자리, 일 두 자리, 월 두 자리니까 주민등록번호 앞에 6자리 생각하면 되겠죠 뭐 이렇게 좀 되겠네요 고민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자 이거 또 하나 있네요 봉사부서 이름이 성교부로 끝나는 이라고 있기 때문에 봉사부서 부서명이 조건이 하나 걸리는 거죠 끝나는 것은 우리 어떻게 찾아요 like 연산자를 통해서 찾을 수 있죠 이렇게 해주면 되죠 별 성교부 이렇게 해주면 되죠 성교부로 끝이 나는 성교부로 시작하려면 성교부별 성교부 포함하려면 별 성교부별 이런 형태로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실행시켜 보고요 실행시켜 보면 미리보기 그림과 동일하게 나오네요 그럼 잡고 얘를 눌러서 이것은 성교부 교인 이렇게 저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교구 별 교인 목록 쿼리라는 것을 작성해라 역시 쿼리 디자인 들어가서 이번에는 매개변수 쿼리라는 것이고요 교구 필드의 값을 매개변수로 입력받아 어쩌고 저쩌고 어쨌든 교인 명단과 봉사부서 테이블이 필요한 상태이고요 필요한 것들 가져다주면 되겠죠 교본과 이름과 연락처 교본과 이름과 연락처 사무실 위치와 교구 사무실 위치와 교구 이렇게 하고요 교구 필드의 값을 매개변수로 입력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조건에 적어주면 되고 매개변수 쿼리는 대괄 속에 집어넣으면 되죠 이렇게 매개변수 메시지 입력해주고 이건 교구 별 교인 목록 쿼리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봉사부서관리폼에 봉사부서관리폼을 디자인보기를 열고 지금 여기에서 cmd닫기 인가요 이걸 클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메시지 출력하는 현재 폼을 닫는 이벤트 프로젯이죠 메시지 상자에는 현재 폼의 이름 뒤에 작업을 현재 폼 이름 뒤에 현재 폼이 봉사부서관리 폼이니까 봉사부서관리 관리 띄우고 작업을 종료합니다 이렇게 문자들이 표시가 되도록 하면 되겠네요 어쨌거나 얘가 이벤트 프로젯이죠 자 그럼 메시지 박스를 만들어 주면 되고요 프람뿌트의 현재 폼의 이름이 나타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폼의 이름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현재 폼의 이름 속성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를 붙여주기 위해서 이 한 칸 띄워야 되죠 이렇게 해주고요 command 계층 close 메서드 사용해 주면 현재 창을 닫을 수 있겠죠 별것 없네요 닫고 예를 눌러서 저장해 주면 작업이 완료되겠습니다